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그만해 그만 단속해 제발 그만해 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킬 학살 중입니다 예빈아 나쁜 아저씨가 선엔 누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? 좋아 아니지 안돼요 안돼요 좋아 자 아 손 풀렸다 손 풀렸다 여러분 손 풀렸다 어우 어우 이제 좀 시작해볼까 이제? 제가 아까 그거 원본 보여드릴게요 되게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엄청 유행했던 거거든요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돼요 해야지 안돼요 개 귀엽네 진짜 방금 저거 따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거 저거 따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? 고추나다 이빙할래? 좋아 고추나다 여행할래? 좋아 안돼요 서폰나섰으면 뭐야? 아 잠깐만 야 이거 최화가 4개인데? 야 4유 최화인데 이거 뭐냐? 4유 최화는 처음 보네? 아 뭐야 이거 이거 랭겜 맞죠?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차라리 10킬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하면? 이런 판에서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? 다리우스가 여기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? 아아 가면 안되는데 헬로 하하하하하하 시우덴 시작됐다 다리우스의 문단속 시작됐다 그만해 이 새끼야 아 나 정말 웬일에 문단속 당하네 그만 문단속해 나도 좀 먹자 맨날 다리우스의 문단속 우디르의 문단속 올라프의 문단속 문단속 좀 그만해 워이기의 문단속 어?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숨어 다리우스야 그만 그만 좀 문단속해 나 재미없을라 그래 다리우스야 나 재미없을라 그런다 다리우스야 아 경치 너무 많이 놓쳤다 다리우스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어 여깄네 안녕 하하 씹어주고 아 다행이다 다리우스의 E스킬을 오른 W로 씹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근데 못 씹었으면 제 전멸이 빠졌겠죠 CS 오히려 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문단속 개당했는데 저 친구가 저 견제하느라 CS를 못 먹었어 이러면은 괜찮죠 여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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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리우스의 그.. 행동은 다 똑같네요 아니 왜 저걸 알았냐면은 다리우스가 여기 항상 숨어있어 그러니까 집을 가는 척 하면서 부시 속의 다리우스 항상 하거든요 아 잡았다 잡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건방진 M자 탈모 일단 다리우스의 문단속 해결 완료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문단속 당하잖아 만약에 못 참고 다리우스한테 싸움을 건다? 이기면 괜찮아 솔직히 이기기 힘들거든요 탱커로 초반 다리우스 이기기 힘들어 그냥 초반 대처를 잘해야 돼 저기서 게임 터져 못 참으면 터지는 거야 다리우스가 여기 있을 확률 2천 퍼센트예요 2천 퍼센트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았죠? 아이씨 누가 헬 누가 뭐 헬퍼인 줄 알겄다 이거 매팩인 줄 알겄어 그냥 매팩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리우스 수많은 다리우스들이 그냥 하는 짓이 비슷해요 거의 다 근데 저게 못하는 다리우스가 아니야 잘하고 있는 다리우스죠 그러니까 초식동물인 임팔라가 집에 갔나 하고 여기 스킬 뿌리면 여기 있는 거지 있죠? 어 없네? 진짜 갔네? 그렇다고 혹시 여기? 아 진짜 같다 여긴가? 아 갔네 근데 방금 맞는 이펙트 뜨지 않았어? 맞고 집까지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잘못 봤나? Q 맞는 이펙트 떴던 것 같은데? 해야 돼? 오케이 오케이 와 킨드레드 아 좀댔다 아 이거 죽었다 까비 이건 살 수가 없었다 로디르까지 오는 거라 와 설마 야 설마 에이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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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깨지겠냐? 에이 에이 씹노잼 아 나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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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았어요? 컷 다리우스에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이제 붙자 나 쌍봄프니까 쌍봄프니까 아따까리 하자 니 카페 망나니 니 카페 그래도 다리가 이기잖아 뭐라구요? 다리우스가 이긴다구요? 다리우스야 이기죠 하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나 이제 고춘이의 문단석 갈게요 자 문단석 하러 갑니다 자 가수원 빰 나이스 1킬이요 obsessed 나이스 1킬이요 오래알아? 2킬이요 2킬이요 옳은이 10킬 못할 줄 알았지?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 한다면 하는 남자 대한고춘이 한국인이었군요 그냥 한국어 잘하는 몽골인인줄.. 오니? 내 거야..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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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개 2득이긴 해요 우딜 없어 우딜 없어요 그 개 2득이에요 왜냐면 우딜가 바텀 다이브 온거라 쌉 2득이긴 합니다 2득인데 저는 이제 킬 미션이 있어서 아쉬운거죠 오니? 으아악 나가 그릅팀 팔고 나가세요 아 왜 싸워 얘들아 아 왜 싸워 얘들아 대기 아니 얘들아 왜 싸우지? 분위기 엄청 좋은데? 아냐 괜찮아 기다려봐 나 5힐만 더 하고 이기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잇! 평생 거기서 갬하세요 맡아님아 아 개호바다 진짜 이거 아 안막네 아 왜그래 진짜 아 이거 안막어 어어어 어어어 진짜 이거 너무 화나네 아 왜 안막냐 에잇! 왜 안막어 너무하네 진짜로 킨드레더 세가지고 막을만한데 아 파랑팀의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진짜 너무하시네 왜 싸웠지? 몰라요 지들끼리 막 폭작폭작하고 그냥 갑자기 원딜이랑 정글 싸우고 갑자기 게임을 안해 어니? 자 이제 진짜 아 쉬우다 아 왜 다리우스를 왜 이렇게 하는거야 아 다리우스 그만해 아니 무슨 뭐 이틀 내내 다리우스만 만나네 아 또 문단속 다 하겠네 아 아 오케이 이번에는 문단속 하기 전에 먼저 가있자 이 판단 어떤데? 경비 아저씨 출근하기 전에 미리 가있어 문 잡고 있어 이번에는 문단속 안 당한단 마인드 승부 희글 아 아 아 아 우방차 괜찮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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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그만해! 아아악! 그만 단속해 제발! 스즈맨 문단속을 감명있게 보셨나? 괜찮아 전판 보셨죠? 저 다리우스 상대 괜찮게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초반에는 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건 스즈맨도 포기함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? 여기 있으면 좀 위험한데 어어어어야 다이빙하더니 더 유쾌해졌어 보기 좋아 아 공룡 능선도 보기 좋아 아 눈부셔 그런거 아닙니다 이제 어? 뭐라하지?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 이거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지금 한 6보 후퇴 같은데 몇 보를 전진하려는 거야 후퇴 후퇴 에 12보 곱하기 2 오케이 들기 좋고요 다리우스 일단 다리우스 일단 딸게요 여러분들 다리우스야 너 잡아도 될까? 너 킬 따도 되니 혹시? 저를 처치했습니다 우와 대단해 뻔하다 뻔해 봐서 스간 유튜브 더 보고 와 애송이 녀석 자 이제부터 다리우스의 문단속 시즌1은 종영되고요 고춘이의 문단속 시즌2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춘이의 문단속 갈게요 고춘이의 문단속 시즌2 아 잠깐만 야 근데 킬을 너무 많이 주는데 원딜한테? 근데 원딜이 좀 세게 했는데요 이거 제압되었습니다 어어? 지지 아 캔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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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벌써 지지래? 뭐 한 게 있다고 야 닉네임을 봐 닉네임을 희망은 늘 함께야 니 닉네임을 봐 친구야 그래 야 포탑 먼저 밀었네 리지나 할만해 할만해 아니? 아우 탑은 너무 잘한다 진짜 누군진 모르겠지만 예술이야 예술 일단 노르는 난인듯 그러게요 누군진 모르겠네요 아 아까 경계같은 제 솔킬을 못보셨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킬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고충이는 번개였고 상대는 태풍이었다고 한다 드래곤 먹으면 몰랐는데 드래곤 먹으면 몰라 드래곤 먹으면 이거 3용이야 3용이야 3용 먹으면 몰라요 3드래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난 오히려 이거 3드래곤이 더 좋다 봐 어니? 2봄디 1봄디 2봄디 슬스 2봄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약골 제약골 다 먹었어 응 제약골 다 먹어가지고 진짜 괜찮긴 해 와 귀신같이 빼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이고 30초인데 빅토르 50초야 개나이스 미드 미드로 뚫고 나가자 미드로 뚫고 나가야돼 적 더블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패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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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형 다음판은 이기겠지 이젠 진짜 이길 때 됐다 딱 똥싸고 와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연습할게요 간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어디서 있어 하하하하 이리구 또 문단속 하려고 또 또 너네 달리 너무 써들 항상 똑같아 어 또 문단속하고 아 맨날 문단속 해 얘네들은 그만 단속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